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절 검정고시 2차 시험영어입니다. 지시이 조금 지났는데요. 기출문제도 금방 안 올라와서 저도 기다리다가 지난주 받아서 한번 보고 오늘 또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합니다. 시험지 받으셨을 때 참 어려웠겠다. 뭔가 좀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빼곡하죠. 뭔가 너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다. 문제의 유형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험에는 사람찾기도 1번 문제 나왔었는데 없어지고 문제의 유형은 기존과 같은데 뭔가 빼곡하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좀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험을 보면 힘들죠.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힘드셨겠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영어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시험 자체로 봤을 때는 안 좋죠. 뭔 말이냐면 일단 시험이라는 건 패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험이 자꾸 어려워지는 건 짜증나고 참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문의 양이 길어지고 외워야 될 게 있고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공부를 그만큼 영어에 대해서 하셔야. 그래서 패스를 하신 분들이 이 정도 실력도 되구나. 이게 사실 상관관계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그 시험에 패스한 사람도 영어 실력도 좋아. 이게 정말 올바른 시험인 겁니다. 시험에 패스는 다 하는데 영어는 모르더라. 정말 아이러니해지는 거죠. 정말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겠지만 또 한 번 저하고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밑줄 친 부분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의 용은 같습니다. I'm sure that you made the right decision. I'm sure. 나는... 이건 줄을 한 번 치시면 덩어리 표현입니다. Be sure that. That 이하에 대해 확신하다. That 이하에 대해 확신하다. 이 that은 일종의 접착제, 접속사입니다. 여기에 문장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That 이하 라는 이 문장 내용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be sure that. 덩어리로 좀 기억하시고요. 뒤에 문장 you 그대로 해석할게요. made, 만들었다. the right. 더, 어, 언 이런 것들은 굳이 해석은 잘 안 하니까요. 이 때 right는 all은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all은 올바른 decision을 너가 만들었다. 라고 나 확신해. 이 말인데요. 자, right는 잠깐 정리하고 가실게요. 말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은 뭐예요? all은 올바른 네, all은 올바른 you are right 두 번째는 그렇죠? 왼쪽 오른쪽 할 때 오른쪽의 오른쪽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는 명사로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권리라는 뜻이 있어요. 권리 뭐 여성의 권리 뭐 아동의 권리 할 때 권리요. 세 가지 1번, all은 올바른 2번, 오른쪽의 3번은 권리 여기에서는 all은 올바른 decision을 너가 만들었다. 이 말인데요. 예,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make 줄치고 decision 여기 덩어리 표현이에요. 적어드릴게요. make a decision 해서 요게 한 덩어리 표현입니다. 결정하다 원래 제가 글씨 잘 쓰는 거 아시죠? 이게 마우스팬이라서 집에 있는 게 좀 감이 안 좋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거의 뭐 한석봉 글씨체인데 잘 안되네요. 그래서 make a decision 요게 덩어리 표현 우리말로는 결정을 만들다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합쳐져서 결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make 대신 과거로 made를 썼고요. 어 를 넣어도 되지만 뭐 어 사이에는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the right 해서 올바른 결정 해도 되겠고 그냥 쓰면은 뭐 made a decision 해도 되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make a 명사 형태에서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자주 쓰입니다. 2번입니다. you shouldn't make fun of your classmates 했네요. 너는 should는 조동사 해야 한다 shouldn't는 not의 줄임말이죠.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조동사입니다. 줄 친 건 덩어리 표현이에요. 감을 시험 치실 때 조금 잡으실 때 make a fun fun은 말 본 것 같아요. 재미있고 웃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감으로 하신 분들은 1번을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1번 아닙니다. 웃기도 아닙니다. make fun of your, 너의 classmates는 그부들이죠. 반 친구들. 너의 그부들을 웃기지 말아야 한다. make fun of는 놀리다 라는 뜻인데요. 놀리다. make fun of가 놀리다 라는 수거입니다. 수거. 근데 요거는 그냥 시험 치실의 팁인데요. 문장을 해석하실 때 뭔가 you should 넌 하지 말아야 된다 하잖아요. 어떤 동작을 뒤에 보니까 너의 반 친구들을 뭐 하지 말아야 된대요. 니 반 친구들을 웃기지 말아야 한다. 격려하지 말아야 된다. 위로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뭐 이런 내용도 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앞뒤에 어떤 상황이 문맥이 있을 때는 가능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집 입에 뭐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입에 한참 물고 있는데 물 마시고 있는 데는 웃기지 말아야 뭐 이렇게는 말이 성립은 되겠지만 2번 같은 경우는 한 문장만 딱 떼 놓고 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몰라도 그냥 대략 감을 잡으실 때 웃기지 말아야 돼. 격려하지 말아야 돼. 위로하지 말아야 돼. 이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요거는 말 그대로 꼼수입니다. 꼼수인데 일반 상식선에서 약간 어긋나는 거는 또 문제로 잘 내지 않아요. 잘 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표현을 아는 게 최고 좋겠죠. make fun of 논리다 라는 뜻입니다. 3번입니다. 문장이 좀 길어졌죠. It has been three months since I last saw my friend Jane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여기 마침표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콤마 내 친구 누구? 내 친구 제인 이렇게 됩니다. 문장 어디서 끊을까요? 너무 기네요. since가 보이세요. since가 뭐 뭐 이래로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물론 뭐 뭐 때문에도 됩니다. 1번 이래로. 2번은 뭐 뭐 때문에. 두 가지 뜻 꼭 기억하세요. 뭐 뭐 이래로 뭐 뭐 때문에. 자, 그대로 해석하게. 그것은. 자, 요런 거.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다.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have has 다음에 pp 형태죠. have 혹은 has pp 현재 완료라는 동사의 시제 모양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제가 예전에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말의 과거와 같습니다. 뭔 말이냐면 과거부터 과거부터 어떤 일이 현재까지 쭉 연결돼가지고 쭉 연결해서 그래서 현재에 어떻게 했단 말이냐. 현재의 결과까지. 다시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현재까지 쭉 그려해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다라고 나타내주는 게 바로 이 현재 완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쭉 그려왔다. 쭉 그려왔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거의 무난하십니다. 그러면 it has been three months니까. 3개월이죠. 3개월 쭉 그려왔다. 3개월 쭉 그려왔다. 그 정도. 사실 이 it은 그것이라고 해석은 하지 않고요. 시간이 나오면 비인칭 주어. 비인칭. 특별히 가리키는 게 없는 주어다. 왜 써놓느냐. 영어는 주어동사라는 문장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써놓은 겁니다. 3개월 되어왔어. 이 정도까지 해석하면 좋습니다. 3개월 되어왔어. 이래로. 사실은 since랑 have pp랑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에요. 뭐뭐 이래로 쭉 해왔어. 말이 궁합이 찰떡처럼 맞죠? 뭐뭐 이래로 쭉 해왔어. 뭐뭐 이래로 쭉 3개월 이어왔어. 내가. 자 last는 last. 마지막으로.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so는 see. 보았다죠? 내가 my friend Jane, 내 친구 Jane을 마지막으로 본 이래로 3개월이 쭉 되어왔어. 이 말입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Jane 마지막으로 본 지 3개월 됐어. 이 말이죠. Jane 마지막으로 본 지 3개월 됐어. 내가 마지막으로 나의 친구 friend Jane을 본 이래로 쭉 3개월이 되어왔다. I really, 나는 정말로 really look forward to. ing 기출문제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look forward to ing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다. look은 보다라는 뜻이고요. 보다. forward는 앞으로의 뜻이에요. 앞으로. 얼굴을 쭉 내미는 거. 그건 뭐예요? 누군가 기다릴 때 우리 목 빠지게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목 빠지게. 한자성어로는 학수고대하다. 학머리 쭉 빼듯이. 그게 look forward to ing입니다. 이때 to 다음 왜 ing이냐면. 이 to는 to 부정사가 아니고요. 전치사 to라 그러는데요. 나중에 아시고요.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뭐뭐를 기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나와서 또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look forward to seeing her. 그녀를 보는 것을 기대한다. again은 다시죠. 다시. 다시 정말로 보고 싶다 이 말이죠. 예쁘고 착했던 분인가 봐요. Jane. 두 단어의 의미 관계 나머지 색과 다른 거. 똑같은 문제의 패턴입니다. 1번 plant cat에서 조금 아끼실 수 있었겠나요? plant가 뭡니까? 식물. 식물이란 뜻입니다. 혹은 동사로는 심다도 돼요. 심다 느낌 오시죠? 식물. 심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제가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말하고 싶다가도 자꾸 끊는데요. 이것만 하나만 할게요. 식물도 되고 공장도 됩니다. 공장. 공장 있잖아요. 우리 일하시는 공장. 플랜턴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식물만 기억하세요. 식물인데 고향이래요. 그럼 일본에서는 뭐예요? 뭐지? 식물고향이면 반대 관계인가? 약간 이렇게 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고향이. 2번. 고양이는 cat이죠. cat. 2번 color. re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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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는 붉은이죠. 빨간. 아유. 닷. 예. 말로 할게요. 색. 빨간. 어? 그럼 색. 빨간. 어느 게 더 큰 개념입니까? 그것도 색이 큰 개념이죠. red.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벌써 1, 2번에서 뭔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제가 시험 풀 때는 뭐예요? 3번까지만 풀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sport. sport. 스포츠 하려면 S 붙여야 되고요. sport. 운동, 경기. 운동, 종목. soccer. 축구. 아하. 운동, 축구. 운동이 더 넓은 개념이죠. 포함되는 관계네. 아. 그럼 뭐예요? 1번이 정답. 이렇게 시험 푸실 때는 이렇게죠. 빨리 시간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되십니까? 지금 뭐 반대말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그럼 4번. subject. 이 단어도 기출은 몇 번 나왔습니다. subject. 과목. 네. 과목. 주제라는 뜻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과목입니다. math는. 예. 기출을 풀이할 때 제가 말씀 좀 잠깐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수학 정말 싫어하고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학입니다. 포함 관계네요. 과목, 수학. 수학은 어떤 어떤 과목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 시험 푸실 때는 조금 이렇게 요령껏 푸시고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습관 좋습니다. 5번입니다. 게시판에서 실종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네요. 이런 거 풀 때는 이거 다 해석하고 지문 밑에 있는 보기 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거는 시험 시간이 한 10시간 주어지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험 시간이 40분, 50, 45분, 50분 이렇게 주어질 때는 안됩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특히 언급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니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급하게 다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언급하는 것은. 어, 몰랐어. 그래 봐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1번, 이름. 찾으셨습니까? 네임 있네. 나이. 또 급하신 뭐예요? 숫자 있네. 6세네. 하시면 안되죠. 6kg이니까 나이가 아니죠. 일단 나이는 보류. 몸무게. 아, 바로 나오네. 6kg. 웨이트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 치더라도. 6kg이 일단 몸무게잖아요. 성격. 아, 여기도. personality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서 당황하실 수 있죠. 뭐야 싶은데 뒤에 보니까. friendly. 이런 단어는 조금 아셔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very friendly. friendly는 친구 같은 게 아니고. friend가 물론 친구죠. friendly 하면 다정한, 매우 다정하다. 성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푸시는데요.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하나. lost, dog. lost. 잃어버린 개. 잃어버린 개. 혹은 실종견. name, 이름, 포포. 포포네요. 포포. breed, mixed. 아, 조금 어려운 단어 때문에 당황하셨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breed는 품종이라는 뜻이에요. 품종. 뭐, 치와와냐, 말티스냐, 푸드리냐 이런 품종을 breed라고 해요. 요즘에 애완견들,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니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믹스 됐대요. 믹스. 혼합된, 섞인. 우리말로는 뭡니까? 잡종의 그 말이죠. 잡종. 아, 좀 섞였대요. 뭐, 제가 듣자니까. 또, 의외로 또 순종보다는 잡종들이 더 영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카더라 통신입니다.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Z, H는 발음되지 않아요. 웨이크, 흐트 아닙니다. 웨이트는 몸무게, 그냥 혹은 무게 이런 뜻입니다. 헬스, 그 피트니스 센터 가시면, 피트니스 센터, 헬스 클럽은 콩글리시고요. 피트니스 센터 가시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잖아요. 그 웨이트, 이 웨이트입니다. 무게를 가지고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피처, 피처는 특징. 좀 어려운 단어들이 제법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피처, 특징. 화이트, 흰색이죠. With black spots, black. 검은 spots, 점들을 가진 흰색이래요. 검은 점들이 있는 흰색, 이 검은색이래요. 점박이, 바둑이, 옛날에 우리 바둑이. 퍼스넬리티는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성격. 여기 얼핏 보시면, 퍼스널 안 보이세요? 퍼스널, 퍼스널. 아니면, 짧게, 펄슨 안 보이세요? 펄슨, 펄슨이 뭡니까?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고요, 펄슨, 펄슬로 하면, 개인의 뜻입니다, 개인의, 개인의. 단어 세 개, 건지실 수 있겠습니까? 펄슨, 사람, 펄슬로, 개인의. 퍼스넬리티, 개인의, 개개인을 나타내주는 것. 성격, 개성,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격, 개성. 베리, 프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프렌드는 친구잖아요. 친구라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아니고요, 형용사가 됩니다. 다정한, 친근한. 다시요, 명사, 프렌드에 ly가 붙으면, 부사, 뭐 다정하게, 다정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정한, 친근한, 형용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6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입니다. 자, 6, 7, 8번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세 문제가 나오면, 두 문제 정도는 그냥 수거 문제예요. 대급 수거.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서 막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수거로 기억하셨다가 보고, 올거니 하고 골라내는, 한 문제는 조금 업법, 문법 문제였죠. 근데 이번에는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지문의 양이 아무래도 많아져서,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서 그런지, 어려운 업법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6번 보실게요. She looks blank to her parents the most. 그녀는, 자, look blank to까지 한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렇게. look 빈칸 to.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들, 부모님들을, the most는 가장, 가장 뭐 한대요.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을 가장 뭐, look 빈칸 to 한대요. 두번째, you shouldn't, 또 나왔네. 너는, 하지 말아야 한다죠. 자, 요것도 덩어리죠. give blank. 오천만도 아는 표현입니다. 예, 오천만도 아는. 그래서 should은, give blank까지 덩어리로. give blank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또 줄 치실까요? in the middle of, in the middle of, 뭐, 뭐, 중간에, 뭐, 뭐, 하는 도중에, 같은 말입니다. 중간에, 도중에.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 하는 것. 무언가를 하는 것 중간에, 뭔가를 하는 도중에, 이거 빈칸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뭘까요? 두번째 문장으로 푸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쉽게, give, give up입니다. 특히, 뭐, 포기하다. 무언가를 하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마. 포기는 뭐요? 배추 셀 때나 필요한 거야. 포기. 그렇죠. 아,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잠깐, 뭐, 다 읽은 건 아니었는데요. 이외수라는 소설가가 쓰신 게 아니고, 어떤 스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유명하신 분들 만나면서 나눈, 그런 이야기 짤막하게, 그분이 이제, 이외수라는 소설가, 이외수 씨 아시죠? 예, 좀 외모는 너무 이렇게, 글 쓰신다고, 막, 담배도 너무 많이 피시고, 외모는 좀 그러신데, 좋은 걸 많이 쓰시죠? 찾아가서 이제, 뭐, 서로, 인생에 도움된 얘기, 또 요즘 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빵 터졌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 이제, 스님이란 분도, 굉장히 학식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래가 이렇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정확한 제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외수 소설가한테, 요즘 청소년들한테, 참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 존버 정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존버, 그러니 스님이, 아, 네, 존버 정신이 필요하군요. 듣기는, 넘긴 넘기는데, 정확하게 모르죠. 존버 정신이 뭐, 내가, 아, 그러시고, 근데, 존버 정신이란 게 뭡니까? 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도 학식이 있는 분이고, 이외수 씨도 굉장히, 이제 학식이 있는 분인데, 잘 모르는 말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존버 정신이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이 스님이, 이외수 소설관에 물었죠. 뭐라 그럴게요?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래요. 존나게 버티는 정신. 아, 정말 저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어요. 무슨, 이거 왜, 저도 외래어인 줄 알았더니, 외래어도 아니거든요. 말도 좀 비속어죠. 존나게 버틴다. 그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네, 지금 그 이야기 기법 때문에, 제가 슈든 기법 때문에, 이외수 씨의 존버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룩 업 투입니다. 룩 업 투.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룩 보는 거고요, 업은 위로 보는 거네요. 투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로 방향이니까, 어디어디에 위로 바라보는 거네요. 뭘까요? 네, 이, 저 누구지? 쌈디시에, 참 이 말 정말 자주 써먹네요, 제가. 알바를 어떻게 하라고, 알바를 리스펙트하라. 알바를 리스펙트. 존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다. 어디 위로 바라보는 거냐. 룩 업 투. 존경하다. 기억하세요? 7번입니다. 스모킹 is one of the blank causes of cancer smoking, 흡연은, 이다. 요런 거 원어브. 원어브 덩어리. 뭐뭐 중 하나. 뭐뭐 중 하나이다. 빈칸 causes, causes 원인들이죠, 원인. S부터 생겨져요, 원인들이겠죠? 자, 요때 오브는 뭐뭐의. 캔서는 암입니다, 암. 아우, 암. 제 주변에도 참. 예전에 암 하면 흔치 않은 병이었는데, 제 주변에도 벌써 이미 암 가지고 계신 거 제법 많습니다. 암의 빈칸한 원인들 중 하나래. 스모킹이. 그러죠. 폐암의 주범입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이제 좀 끊어주세요. 두번째, My goal is to be an English teacher. 하고요, 끝나요, 마침표가. 너무 급하실 때는 막 이 한 문장으로 해석하시고,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마침표 있으니까요. 한숨, 이렇게 좀 심호흡하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이렇게. 나의 골, 골은 물론 골문이라는 뜻도 있고, 축구 골문, 골대도 또 있지만, 목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골대가 목표잖아요. 나의 목표는 이다. to be, 되는 것. 되는 것이다. 뭐가요? 그러죠. 아우, 훌륭한 선생님이죠.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so, 그래서, 그래서, 연결사입니다. I'll blank in English education 했네요. 참고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거 보이시죠, 이거? will이거든요, will. will의 줄임말. will은 뭡니까? 조동사죠, 조동사. 어,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그러면 빈칸에 올 거는, 동사가 와야 되죠. 그럼, 이 단어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뭡니까? 빈칸한 원인들, 이렇게, 원인이라는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로 쓰여야 되겠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를 역할하네요. 사실, 이거, blank in까지 좀 줄치실게요. blank in까지, 한 덩어리 표현입니다. 내 목표는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어 education 교육이거든요. English education, 영어 교육을 빈칸할 거야. last, last는 뭐예요? 지난, 혹은 마지막의 뜻이 있죠. 마지막의. 동사로 사용됩니까? 아, 동사로 사용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지속되다. 뭔가가 계속 지속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흡연은, 마지막의 지난 원인들, 암의 마지막의 지난 원인들 중 하나? 이상하죠? 그래서 나는, 영어 교육을 지속할 것이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last in 칸은 표현이 안 돼요. in하고 아직 매치가 돼야 돼요. 빈칸 in, 이렇게. 안 됩니다. 슬로우, 느린, 암의 느린 원인들 중 하나? 나는 영어 교육을 느리게 할 것이다. 이상해, 이것도. 슬로우, 인이라는 표현도 없고요. mean은, mean은 의미하다. 의미하다 뜻이 있죠. mean, in 이런 표현도 없고요. mean, in. mean은 중간의 뜻도 있고요. 좀 mean이, 비열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뜻인데요. 다시, 중간의, 중간, 중간, 비열한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major, major라는 말, 남자분들은 혹시 운동 좋아하시면, major league, minor league 그런 거 아시죠? major, major가 주요한 이런 뜻이죠. major league는 주요한 경기들이죠. 아주 주요한, minor league으로,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가서, major에서 활동하다가, 뭐, 부상당하고 실자가 안 좋으니까, minor로 떨어져 버렸죠. 그때 한 번씩, 이야기, 박찬호 요즘에, 그 선수 나오면, 막 말 많은 아이콘으로 등장하죠. 계속 말하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 그때 한 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minor로 떨어지니까, 운동장도 못 걸어가게 하고, 사람 운동장에, minor league 선수가 걸어가면, 저쪽으로 비켜가라고, 막 이렇게, 소름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주요한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major in 하면, 전공하다는 뜻입니다. 전공하다. 뭐뭐를, 전공하다. 딱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암의 주요한 원인들 중 하나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영어샘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english education, 영어 교육을, 전공할 것이다. 해서 4번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8번입니다. blank kind of food, do you like the most? blank time,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했네요. 어떻게 보면, 아하, 나올 게 나왔구나,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업법 문제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고정관념 가지지 마세요. 보실 때, 어디서, 이렇게 한번 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끊어주시면, 참 좋아요. do you like, 이렇게, 앞까지 이렇게, 덩어리,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주시면 좋죠.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보이셔야 되는데, 빈칸 kind of, 빈칸 time, 이거는 딱히, 뭐 업법 문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업법 문제도 아니에요. 뭐 분석해가지고, 그냥 딱 보실 때, 영어 문제 좀 많이 푸시거나, 공부 좀 많이 하시면, 느낌으로, 뭐예요? 뭔 kind of food, 뭔 time, how kind of, 좀 어색하셔야 돼요. how kind of 했는데,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러면, 영어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how kind of, how time, 저도 좀 이상해, 뭔가, when kind of, when time, what kind of, what time,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조금 공부하신 거예요. 뭔지 모르겠죠, what kind of, what time,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감, 감입니다, 그냥. 죄송해요, 그 감은 아닌데요, 감이 자연스럽죠. where kind of, where time, 이상하셔야 돼요. where kind of,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곤란합니다. where kind of, 없어요. what kind of 뭡니까? 덩어리죠? 무슨 종류의, 무슨 종류의, 그렇죠? 이때 kind는, 친절한이 아니고, 명사로 종류란 뜻입니다. 무슨 종류의 food, 음식을, do you like, 너는 좋아하느냐, the most 앞에서 나왔죠? 가장, 가장 너는 좋아합니까?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movie, what kind of, 뭐 있습니까? books, what kind of가,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 what time, what time, what time 뭡니까? 몇 시, 몇 시, 몇 시죠? 몇 시에, do you want to go, 자, want to the 덩어리로, 하기를 원하다. 그럼, one to the, 동사 나온다 했는데요, 여기 있으니까 덩어리입니다. go to the movies 하면, 무비가 물론, 영화도 되지만, 영화들에 간다. 이상하잖아요, 영화들에 간다. 영화관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화관에 간다. 이건 단어 그대로 직역하는 거고,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죠.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 몇 시에, what time,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기를 원하니, 말이죠. 아, 되십니까? 그래서, 8번은 딱히, 어려운, 어떤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딱 넣어서 읽어봤을 때, 어, 얘가 맞는 것 같아.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을 때가, 영어가 진짜 많이 는 거예요. 딱히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원어민들이 푸는, 의식이 그렇습니다. 원어민들 같은, 우리가 뭐, 영어 잘하니까, 되게 분석적으로, 잘 알 것 같잖아요. 실제로, 제가 원어민들한테 풀려보면, 사실 뭐, 분석, 설명 이런 건, 한국 사람들 잘하죠. 한국 영어 선생님도 더 잘합니다. 왜냐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히는, 이건 한국 영어 선생님도 더 잘하고, 왜 그런데 물어보면, 그냥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다른 건 좀 이상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왜냐, 그렇게 써왔으니까. 네, 3번입니다. 밑줄 친 표현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해서, 속담 격언에 관련된 것도, 역시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바로 보셔서, 바로 푸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또 문맥을 이용하신다면, We are planning to clean the playground for the school festival. 우리는, 플랜 보이시죠? 플랜. 계획이죠? 자, be planning to, 덩어리 표현입니다. be planning to. 뭐 뭐 할 계획이다. 그러면, 클린이란 단어가 나와서, 클린은 깨끗한도 되잖아요. 깨끗한. 근데 이것을 깨끗한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영어는, 뜻이 뭐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위치가. be planning to 다음이니까, 이때는 깨끗이 하다. 동사로 해석해줘야 되죠. 깨끗한이라고 우기시면 안됩니다. 자꾸. to 다음에, 동사, 물론 ing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to 다음에, 동사가 오는 형태니까요. be planning to 동사까지. 우리는 깨끗이 할 계획이야. 청소할 계획이야. play ground, 운동장을. 뭘 위해서? for. 학교 축제를 위해서. school festival을 위해서. 운동장 좀 청소할 계획이야. 그러니까, sounds like a lot of work. 이런 것도 좀 안되시는 분들. 소리들은 좋아해. 소리들 좋아해. 많은 일을. 뭐야 이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주어가 아니고요. sound like이 이게 동사입니다. that sounds like. 뭐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린다. 뭐뭐하게 들린다. 이때 like는 뭐뭐처럼.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뜻입니다. 뭐뭐처럼 들린다. 이 뜻입니다. a lot of는 많은 일. 이 문장도 직역하면 좀 이상하죠. 많은 일처럼 들리네. 느낌 오시죠? 일이 많아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말로. 일 많아 보이네. 학교 운동장 다 청소해 주고 어떻게 하다 하노. 일 많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일이 많게 들리네. do you need any help? 착하네. 너 필요하니? do you need? any 어떤 help?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줄까? 이 말이죠. 도와줄까? sure. 회화에서 sure 나온 뭐예요? 물론이지. 당연하지. 이 말입니다. 1번 문제 나왔죠? be sure that. 원래 확신하는 이 말이야. 확신하는 이 말이야. 당연하지. 물론이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한 번에 아시는 분은 그냥 푸시면 되죠. 푸시면 되지만. 잘 모르겠다나. 듣보잡이다.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석을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도와줄까? 시작이 반이야. 수고 없이 얻는 건 없어.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돼. 많으면 마를수록 좋지. 뭔가 이렇게 추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깽떠짚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추론. 추론.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이 표현은 속담으로도 아시면 좋겠고요. 덩어리 표현인데요. the 비교급 comma the 비교급 이렇게 됩니다. 어떤 문장을 강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죠. 독특한 표현이죠. 더 비교급 비교하는 더 more가 뭐예요. 더 많은 더 뭐뭐한 이런 뜻이죠. better는 better 더 좋은이 말이죠. 더 좋은 더 비교급 콤마 심표 더 비교급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 뜻이에요.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래서 더 뭐뭐하니까 더 많을수록 더 better 더 좋다 이 말이죠. 느낌 오십니까?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번입니다. 대화에서 알 수 있는 B의 심정이네. B의 심정 이런 건 꼭 아셔야 돼요. B의 이 사람의 대화에 집중을 해야 되죠. B의 심정 대화는 쭉 있습니다. 수미 수미야 B가 수미네 A가 그랬으니까 Are you ready? 여기까지 혹시 좀 Are you ready? 준비됐니? 말이죠. Are you ready? 아, 근데 준비되니가 아니고 왜 됐니? 그러노 그렇죠. 현재여긴 하지만 Are you ready? 준비됐니? 굳이 과거형이 아니고요. 너 지금 준비됐나? 이렇게 할 때 Are you ready? 네. B동사니까 뭐에 대해서 For the dance contest 댄스 콘테스트 아, 지금 춤 경연대회가 춤 경연대회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춤 경연대회 지금 나갈 준비됐나? 이렇게 그 말이 물었어요. 그 짐 A가 짐이네. 짐아 I don't think 하고 끊어줘야 돼. 왜요? 다시 주어동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그렇죠. 이 사이에 접착제 대시 생략된 거라 했습니다. 접속사대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나는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니까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I can go 내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 안든대요. 어디로? On the stage 스테이지는 무대죠. 무대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나 생각이 안들어. 무대 위에 못 가겠어. 그 말이죠. 우리 말로 좀 의약하면 어, 짐 난 무대 못 올라가겠다. I'm so nervous 했어요. 사실 문장이 되게 긴 것 같지만 사실 이 단어가 이 문제의 그냥 핵심이죠. 이 단어 이 단어 아냐 이 단어 아냐 나는 I am so 너무 nervous 하대요. nervous nervous 뭐예요? nervous 긴장한 이듯이 긴장 그래서 대화는 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핵심 키워드는 nervous입니다. 너무 긴장돼 calm down calm입니다. L 발음 안 돼요. column down 아닙니다. calm down 혹자는 이제 come down come down 아니고요. calm down 진정해라 come 아닙니다. 진정해 you've been practicing for months 또 나왔네요. 너는 요고요. have의 줄임말입니다. have pp 또 나왔네요. have pp도 골치 아픈데 무슨 또 ing까지 나오냐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똑같은 거 차이 없어요. have pp가 뭐라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되어져서 현재의 어떤 결과를 미치는 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되어진 것이 현재의 어떤 결과를 미치는 거 지금 너 쭉 해왔잖아 그럼 ing까지 붙은 건 뭐야 쭉 해와서 지금도 하는 중이다 그 정도예요. 강조 쭉 해와서 지금도 하는 중이잖아 practice는 연습하다니까 너 쭉 연습해왔잖아 쭉 연습하고 지금도 열심히 연습하는 중이잖아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돼요 4 months 달들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4 months니까 몇 달 동안 쭉 연습해왔잖아 연습해와서 지금도 열심히 연습 중이잖아 진정해 you will do fine 너는 할 거야 will do fine fine은 뭐 잘 좋게 됩니다 조언도 되지만 잘 너 잘 할 거야 you will do fine I don't know 모르겠어 my hands are even shaking now my hands 내 손들 내 손들 손 두 개니까 are even은 심지어 심지어 뭐 조차 shake는 shake 흔드는 거죠 흔들리는 내 손들이 흔들리고 있다 뭐예요 내 손이 지금 심지어 떨고 있어 떨고 있어 지금 now 지금 손이 지금 심지어 손이 떨려 모르겠어 대화가 많이 길었습니다마는 역시네요 키워드는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11번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장소입니다 장소 a please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 give me 그냥 give me 줘 나한테 줘 4가지 없을 수 있으니까요 please give me 저에게 주시죠 뭘요 your passport and arrival card 됐네요 당신의 패스포트와 arrival card 이 단어가 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 단어 알면 그냥 금방 맞춰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역시나 뭐예요 끝까지 이렇게 쭉 읽으셔서 추론하시면 되는 거죠 패스포트가 여권이죠 여권 arrival card arrival 가면 arrive arrive 도착하다 도착하다 arrival 하면 도착 도착 명사입니다 도착하더래요 뭡니까 이거를 여행 좀 하시면 입국 신고서라 그럽니다 입국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입국할 때에 내는 신고서 비행기 타시면 여행사 통해서 가시면 여행 가이드가 알아서 하고요 여행사 통해서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가시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플라이트 아텐던트 여행 승무원들이 나눠줍니다 종이를 복잡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자기의 성명 성명이나 주민번호 아니면 여권번호 자기 원래 나라에 있을 때 주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 물론 한글로 적으시면 안 되고 영어로 이렇게 적으시는데 예전에 대학교 때 제가 여행 갈 때 보니까 같이 옆에 가시던 남자분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도착할 때 되니까 저한테 이제 뭐 제가 그때 영어 했는지는 모르죠 전공자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대학생이니까 이거 좀 적어달라고 주시더라고 제가 적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arrive 입국신고서입니다 여권과 입국신고서 주시겠어요 해서 일본 공항으로 푸실 수 있는데요 계속 보시면 here you are 덩어리죠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뭔가 건네주면서 which flight which 어느 비행 어느 비행 로 did you 니까 과거죠 너는 컴인 왔느냐 이렇게 됩니다 which flight did you 컴인 어느 비행 편으로 당신은 왔습니까 on 이게 뭐야 싶은데요 원래 on on flight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L 빠졌네요 flight NG120 이라고 합시다 비행 편이 NG120 이다 예를 들어서 I came in 문장에 I came in on flight NG 120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비행 NG120 비행 NG120 편으로 나는 안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무슨 비행 편으로 할 때 on을 붙이거든요 on이 왜 뒤에 있어 which flight 원래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ich on flight 이렇게 안 쓰고요 on을 그대로 남겨두고 which flight 이렇게 갔네요 무슨 무슨 비행 편으로 할 때 on을 씁니다 그래서 on이 뜬금없이 있는 거예요 어느 비행 편으로 당신은 오셨나요 하니까 Sky Airline 201 이네요 200원 이렇게 안이 한 자리씩 씁니다 뭐 이런 걸로 왔대요 꼭 기억하십니다 이거 물어요 몸장 그대로 물어요 그럼 뭐라고 묻겠습니까 그 사람이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to 어떤 장소 나라 What is 입니다 무엇이냐 The purpose 목적 너의 방문의 목적 방문 목적이 뭡니까 to 캐나다 캐나다의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답하시면 됩니다 I'm here 나는 여기에 있다 난 여기에 왔다 I'm here 나 여기에 왔다 덩어리요 On a business trip 비즈니스 트립이니까 사업여행이죠 사업여행 그러면 출장여행입니다 출장 출장차 출장차 우리나라 말로 출장차 왔다 On a business trip 출장차 왔습니다 해서 끝까지 읽어보셔도 역시나 수영장 세탁소 미용실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니죠 공항이 되시고요 단어가 좀 되시면 뭡니까 첫 문장에서 이미 체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빈칸이네요 그래서 12, 13번도 늘 나오는 거고 이건 뭘 측정하는 거라고요 말하기를 대신 필기로 측정하는 겁니다 A What are you going to give mom for her birthday tomorrow? What? 무엇을 무엇을 목적입니다 Be going to 너는 Be going to는 뭐 뭐 일 것이다 조동사 기부까지 너는 줄 거니 무엇을 너는 줄 거니 엄마에게 엄마에게 마음에게 뭐에 대해서 그녀의 her birthday 생일 에 대해서 tomorrow 내일 내일 엄마 생일 생일 때문에 생일에 대해서 엄마 니 뭐 줄 거야 물으니까 물으니까 I totally forgot 됐네요 Oh 나는 total totally totally 완전히 완전하게 forgot 잊었다 야 나 완전 깜빡했어 아마 B는 남자애겠죠 남자애 A는 여자애인 거 딸애인 거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내일 엄마 선물 뭐 줄 거야 하고 당연히 생일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데 뭐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I totally forgot 나 완전 깜빡했어 그러면서 A가 말하는 1번 I don't know 난 모른다 How to 동사는 이제 꼭 아셔야 되죠 How to 뭐 뭐 하는 방법 Play car 카드 노는 방법을 모른대 뭔 말이야 엄마가 뭐 화토를 좋아하시나 아닙니다 I'll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나는 will return 입니다 return은 뭐예요 되돌려주는 거죠 return 다시 turn 해주는 거니까 되돌려주다 반납하다 나 그 책 반납할 거야 to the library 도서관에 뭔 소리요 3번 I'll buy her something after school 나는 will buy 살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녀를 살 것이다 이상하잖아 그녀를 산다 사람은 뭘 어떻게 사 그게 아니고 사형식 그녀에게 something 무언가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명사 명사 나오면 그녀에게 무언가를 사줄 거야 그녀는 엄마겠죠 after school은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나 엄마한테 뭐 사줄 거야 3번은 맞죠 4번 I sincerely wish him a happy birthday 나는 sincerely 아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네요 다행히도 보기 중에 있었어 sincerely 진심으로 진심으로 wish는 바란다 그에게 또 또 그를 바란다 그에게 행복한 생일을 바란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행복한 생일을 바란다 이 말은 나는 진심으로 그가 행복한 생일 되길 바래 이 말입니다 갑자기 힘이 왜 나와 힘이 아니죠 자 요 표현은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거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자주 쓰는 말 I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시죠 그겁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나는 너가 요 메리는 즐거운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13번입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how long 덩어리처럼 기억해버려 how long does it take to 까지 how long does it take to 예전에 설명드릴 때 요렇게 한번 it take 자 현재면 take 구요 takes 죠 과거면 툭 이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시간 to 덩어리 표현입니다 it takes 시간 to 혹은 it took 시간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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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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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시간이 테이ella 걸린다 툭이면 걸렸다 다시요 이때 eat은 해석하지 않아요 비인칭 주어라 그럽니다 특별히 해석하지 않는 주어 다시요 두 이아 하느라고 얼마 얼마 의 About 5 minutes 나오잖아요. About, 숫자 앞에 about은 약이거든요. 대략. 대략 5분 걸린다죠. 5분 걸린다. 이게 나오네 예문. By bus, 버스로. 버스로 대략 5분 걸린다. 좋네. 3번에 또 나오네. 과거. It took 걸렸다. 10 years, 10년 걸렸다. 2 또 나오죠. 많은데, 여기 지금 1번에서는 2는 없습니다. 동작이 없으니까 그냥. 버스로 5분 걸려. 그 말이고요. 3번은, to build a museum. 그 박물관을 빌드, 짓는데, 짓는데 10년 걸렸다. 1, 3번 문장을 좀, 답은 아니지만, 답은. 답은, 아 1번이 맞네.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답은 1번인데, 1번, 3번 문장 패턴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걸 아시면, 왜 이거 관계가 되는지. 여기 보시면, how long, 시간을 나타내. 시간을 물을 때,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그럼 원래, it take, 그 다음에 여기, 여기, how long이 들어가는 거예요. how long. to, 이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how long이 앞으로 가냐, 의문사는 이렇게 사이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how long does는 뜻이 없고요. it take to, to 이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 뜻입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블라블라, to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get to도 덩어리입니다. 도착하다. 제가 그, 고절 검정고시 그림 영어 단어 하고, 중간에 제가 쉽고 재미있게 익히는 단어라고 제목 바꿨는데요. 이 기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99.9%입니다. 관사, 한두 개, 어, 어 이런 걸 안 넣었으니까, 그대로 다 올려놨습니다. get to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초반부에는 좀 많이 걸려요. 초반부에는 제가 20개씩 하다 보니까, 막 35분, 40분 이래 걸리는데, 13강 이후로는, 제가 최대한 20분 안으로 17분, 15분 이렇게 걸리니까요. 시간 나실 때 들어두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get to the museum, 그 박물관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냐. from here, 여기로부터. 여기에서 박물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맞죠. 걸려요. 버스로 5분 대략 걸립니다. 2번, there is no entrance fee for students. 자, there is가, 뭐뭐가 있다는데, no가 나오면 이까지 하세요. 없다. there is no까지, 대음 해석 안 합니다. 없다. there is no entrance fee, 입장료. 입장료, 입장료 없다. 누구?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박물관 짓는데 10년 걸렸다. 지금 가는 데 묻는 거니까요. 4번, take, 동사로 나왔네요. 가죽아라. take an umbrella. with you. 너와 함께 우산을 가지고 가라. with you는 없어도 되는 표현인데, 꼭 당부할 때, 이제, 꼭 우산 챙겨가세요 할 때, 이렇게 with you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take an umbrella, 이렇게 해도 되는데, take an umbrella with you. 우산 꼭 챙겨가세요. in case가 나오네요. 접속사입니다. in case.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죠. 뭐, 뭐의 경우에 대비해서, 뭐, 뭐의 경우에 대비해서, it rains, 그것이 비 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날씨 나타낼 때, 이 또 뜻은 없습니다. 이 rains,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우산 꼭 챙겨가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9년도 2회에서도, 이제, 좀 생소한 표현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19년도 1회부터 2014년도까지, 지금 단어를 정리해 보니까, 엑셀 파일로 하니까, 대략 한, 1,300개 정도. 예. 오, 많다. 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1,300개, 언제 다 하냐. 근데, 교육과정에서 보시면, 곧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했을 때, 교육과정에서 알아야 될 단어가, 대략 교육부에서 3,000단어로 지정해 놓았거든요. 여담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아야 될 필수 단어를, 3,000단어로 만들어서 낸 책자가 있습니다. 3,000단어에 비교하면, 1,300단어 정도는, 절반 정도 못 미치죠. 실제로, 수능을 한번 쳐보시거나, 혹시 대학 지나가셔서 영어를 하실 때, 그것도 어느 정도, 몇 단어 정도 좀 찾아보고,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정도의 실력이 되시려면, 사실은 3,000단어 좀 부족합니다. 5,000단어 정도까지 아셔야 돼요. 갈수록 태산이라서, 영어도 포기하고 싶으시면 안 되고요. 회화하거나, 회화, 그냥 일상적으로 필요할 때는, 밑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거나, 특히 전공책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이제, 5,000단어 이상은 아셔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고졸검정고시에 나오는 단어가, 제가 정리하니까, 제가 5개년, 10개의 기출문제를, 거의 99% 정리하니까, 1,300단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하면, 4개월, 토, 1, 쉬고, 토, 1, 쉬고, 월, 화, 수, 목, 금만 해서, 하루에 한 15분, 20분 투자하시면, 한 4개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많이 무리한 건 아니에요. 좀 지치실 수가 있고, 4개월이니까, 한 4일에 끝내면 얼마 좋겠어요? 저도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4일 만에 끝내는 영어, 한 시간에 끝내는 영문법, 정말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진짜 돈 주고 배우고 싶어요. 들어가서 막상 뚜껑 열어보면, 없죠. 저도 영어, 수십 년까지는 좀 아니고요, 한 20년 지금, 합니다만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한 시간 만에 끝낸다, 없어요. 그럼 현혹되지 마시고요. 현혹되지 마시고, 즐겁게, 계속 오래오래 이렇게 하시는 게, 마음을 좀 비우시고, 즐겁게, 꾸준히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14번, 15번까지 하고,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뒷장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밑줄 친, 이 시 가리키는 것이네요. 이 시 가리키는 거, although, 접속사입니다. 콤마까지.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기 마침표가 한 문장이에요.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여기까지 이지만, 여차저차하다, 이 말이거든요. 비록 그것은, 일단 그것이 뭔지는 모르니까요. is, 이다, always, 항상, around us,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 주변에 뭐, 있지만, 정도나 할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although, it is always around us, 그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it's impossible, 이때 이 시, 이 it이 아닙니다. 이 it이 아닙니다. 이 it인 것 같으면, 여기 밑줄을 쳤겠죠. 없잖아. 요 it은, 그렇죠. 가짜 주어라는 거예요. 가짜 주어. it, to, 보이세요? to 이하가 진짜 주어. 근데, it, to만 아시면, 절반만 아시는 거예요. it, for, to까지 아셔야, 100% 아시는 겁니다. it, for, to. to는 진짜 주어, for는, 그렇죠. 의미상 주어라고, 의미상. 문장에서 주어처럼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 impossible, 불가능한. for us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우리가, see, 보고, smell, 냄새 맡고, or, 혹은, touch, 만지는 거죠. 그것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smell, 냄새 맡고, 그것을 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요 문장이, 해결되시는 것 같으면, 바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조금 아리까리하면은, 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without it, 그것이 without,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없다면, 또 나오네요. 식물들, as well as, 줄 치시고요. 뭐, 뿐만 아니라, animals까지가 주어입니다. 왜, 여기 동사가 나오니까요. animals, 동물들 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would not, survival, survival 게임 아시죠? survival, 살아남다, 생존하다죠.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would는, 위례 과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would는, 위례 과거도 맞지만, 요거는 50%만 아는 거고요. 그냥 would 자체가, 뭐, 일 것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자꾸, 엿을 것이다. 과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would는 위례 과거이기도 하지만, 그냥 would란 단어 자체가, 뭐, 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지 못할 것이래요. 그것이 없다면, 인오들 투 도, 덩어리 요, 뭐, 뭐, 하기 위해서, breathe, breathe, 숨 쉬다. 쉼표 있죠? 숨 쉬기 위해서, it, 요, it은 가리키는 it. 그것은, is necessary, necessary, 필요한, 그것은 필요하다. 뭐에 대해서, for living creatures, living, 살아있는 creature, 생물들, 살아있는 생물들, 에 대해서, 그것은 필요하대요. 그러면, 일단은, 밑에 봤을 때, 공기, air, fire, 불, food, 음식, water, 물, 다 되겠지만,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으면, 우리가, 보지도, 냄새 맡지도, 터치하는 것도, 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죠. air, air, 불 보이잖아요. 음식 보이잖아요. 물,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물론, 뭐, 무생, 무치라 그러지만, 보이잖아요. 보이고, 만질 수도 다 있죠. 공기도 사실은, 도면하게 빨리, 우리가 비행기 속도로 뛴다면, 만질 수 있겠죠.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좀 지루하신대요. 필요한 부분만 좀 들으시고, 제 말투가 너무 느리시다면, 속도 좀 빠르게 돌리실 수 있으니까요. 글을 쓸 목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적 주제에 나오면 뭡니까? 앞부분에 조금 이렇게, 제가 긴장하시고 보시라 그랬죠. 앞부분에, 앞부분에 시험치는 요령입니다. 여기도, get a new backpack for half prices. get, 아, 참 어려운 동사 나왔죠. 뜻을 종잡을 수 없는 동사. get 해라. new, 새로운, 백팩은 배낭이죠. 양쪽 어깨로 매는 가방을 다 백팩이라 그래요. 우리가 배낭은 등산 갈 때만 매는 게 아니고, 요즘 학교 책 가방, 학생들과 다 백팩이죠. 새 백팩 가방을 get 하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half price, half, 절반 가격, 절반 가격으로 새 가방을 get 하라. 그럼 아시면, 느낌 잡으신 뭡니까? 수선 신청하라. 물건 판매, 환불 요청, 주문 취소. 좋으십니까, 느낌이? 너는 뭐, 영어 잘하니까 그렇지. 뭐, 그래요, 욕하실 수 있죠. 다시 보겠습니다. I have a backpack for sale. 나는 가지고 있다. 백팩, 가방. 자, 이 표현, for sale. 판매하는 뜻입니다. 판매하는. 이 sale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요. 판매한다는 뜻이 있고요. 온 세일이라고도 써요. 온 세일. 온 세일은 뭘까요? 얘는 할인하는 뜻입니다. 얘는 할인하는. 한 끗 차이인데, 온 세일하면 할인하는 뜻이고요. for sale란 판매하는입니다. 판매하는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감 못 잡으실 수 있거든요. 첫 문장도. I won it as a quiz prize. 나는, won, 원은, win의 과거, win. win이면 이기다. 이기다 맞습니다. 이기다도 되는데, 두 번째 뜻. 얻다란, 상으로 얻다란 뜻이에요. 얻다. 꼭 기억하세요. win, 이기다도 있고, 얻다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것을 이겼다 그러면 안되고,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백팩을 얻었다. as, 뭐뭐로서, 퀴즈, 프라이즈, 프라이즈, 한 끗이죠. 프라이즈는 가격이고, 프라이즈는 상입니다. 상. 퀴즈 상으로 나그 얻었대야. 하지만, but, I already, 나는 이미, already, 이미, 가지고 있다. have a similar one, similar는, 비슷한, 유사한, 원은, 또 하나 그러면 안되고요. 하나란 뜻도 있지만, 앞에 나온 단어를 대신 가르쳐준 대명사로도 쓰여요. 이때 원도 역시 백팩입니다. 비슷한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 두 개네. It is a medium sized blue backpack with many pockets. 그것은, 그 백팩은 이다. medium sized, 외래어죠? medium, 중간 size에, M size, M size. 블루, 파란색, 가방이다. 멀가진, with many, pocket, pocket, pockets. 많은 주머니들을 가지고 있다. 주머니가 많은 모양이야. 미디엄 사이즈의 블루 가방입니다. I have an, 입은 open. 이제 당혹스러워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혹스럽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뭐 또 열었다도 나오고, 요건, 요걸로 끼어든 거고요. 뭐뭐 조차. 요런 것도 힘들죠. 그냥 have an open도 나오면, 아, have a pp구나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런 것도 들어와버리면, 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보는 눈이 조금씩 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뭐뭐 조차 끼어들었고요. have an open입니다. 그럼 이제 당혹스러우지 않겠죠? 가지고 있지 않다, 열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열지 않았대요. 그건 뭐요? 과거부터 한번도 안 열었어, 지금까지 안 열었다는 거야. 과거부터 쭉 안 열었다, 지금도 안 열었다, 이 말은 뭐요? 손 하나도 안 열었다, 한번도 안 열었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부터 쭉 해서 안 열어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에 미치는 거, 한번도 안 열었습니다. I haven't even opened, 열지조차 안았다. 더 랩핑, 랩핑은 포장지예요, 포장지. 우리 저기, 여성분들 아시죠? 랩, 랩 있잖아요, 랩 싸는 거 있잖아요, 비닐 거 얇은 거, 랩, 랩입니다, 랩. 싸다, 포장하다, 랩핑, 랩핑지, 랩핑지라고 또, 외래로 쓰죠, 포장지, 포장지를 열지조차 안았습니다. 완전 세거네 그러면, if you are interested까지, if 접속사, 만약 뭐뭐라면, 당신이 you are interested, 흥미있는, 관심있는, 만약 당신이 흥미가 있다면, please, 공손한 표현, contact me, contact은, 연락하다거든요, 연락하다, 접촉하다, 저에게 연락주세요, 하고 글이 끝나네요, 아하, 그러면 첫 문장에서, 이제 조금 혹시, 가격을 get이란, 당사를 몰랐어도, 해프 프라이스까지만, 절반 가격에, 새 백팩을 뭐해라 그러면, 네, 2번 잡으시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우 예, 풀이하는데도, 참 힘드네요. This is the day, 오랜만에 봅니다. This is the day, 사시고 계시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문제 많이 길었는데요, 뒤에 장도, 제가 풀이해서, 내일이나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윗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